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은 새벽 5시입니다 많이 피곤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 라이저 한다고 잠을 최대한으로 줄였어요 아시겠지만 약간 죽을 것 같아요 피곤해서 많이 많이 피곤해요 젤라틴 파우더 들어가는 게 뭐 있지 않았나? 뭘까? 젤라틴 파우더가 어디에 들어왔을까? 젤라틴 파우더가 어디에 들어왔을까? 아 연금사입니다 아 연금사입니다 아 연금사입니다 알키미 페인트 소재 조합품 달인 백약 달인 백약 달인 백약 달인 백약 지금 계속 새로운 아이템 뭐 레시피 같은 거 있으면 안 하고 있었잖아요 원래 아틀리에 시리즈에서 전에 해봤던 바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일단 새로운 게 나오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했어야 돼 내가 귀찮아서 대체로 미뤘단 말이야 원래 색깔의 이름이네 어? 알케인 페이드 샤아다 있지?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 그렇게까지 비싼 거 만들 필요 없어 아직도 얘기도 있네 만든 적이 없어 그래 이런 게 모르겠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거 그때 만들어 봤었어요 근데 귀찮아서 안 만들었어 그니까 연금 레벨도 좀 다겠지 그니까 연금 레벨도 좀 다겠지 이런 거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선 못 갚아지는 열심히 또 연금 빌리기 안 들을 수 없어 아니 何を入れよう。 わあ、いい感じかも。 さあ、何を入れよう。 わあ、いい感じかも。 さあ、何を入れよう。 何を入れるのかいいかな。 いいもの、できそうだ。 何を入れるのかいいかな。 わあ、何かが触りそう。 どれにしよう、カレクチャー。 どうだ? できたー! ばっちり! 少しは成長できたみたい。 どこにしよう。 どこに入れようかな。 いいえ、いいえ、いいえ、いいえ。 とりあえず、何か入れちゃうか。 それらのモードロックはずれーしたい sitio。 わあ、どこにするよ。 しかし! doubles? どうぞ。 ああ、何を入れよう? 何を入れよう。 何を入れるのかいいかな。 何を入れよう 何を入れるのかいいかな 何を入れるのかいいかな 何かが触りそう さあどうだ じゃーん こんな感じかな そして小麦粉を入れます 少し後ろに入れます ここに入れます どこにしよう クリームですね それでも入れていません ここに入れます ここに入れておくと ここに入れ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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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照り焼けですね ここに入れます 어? 이거 레시피가 없네? 허허 진화 방식이 아니었구나 히닝칩이 저거구나 약재료 약재료 제가 방금 깨우친건데 되게 멍청이었던게 레시피 변화되는거 저기 뜯는데 그걸 깜빡하고 계속 들어가서 확인하고 있었네요 등신인가? 아씨 쁘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何を入れるのかいいかな? いいもの!できそうな予感! 何を入れるのかいいかな? うわ!いい感じかも! さあ、何を入れよう! 新しいものができちゃいそう! うわ! 何がいいのかこれだったら... どうだ! じゃーん! こんな感じかな! これはプータンだな リエンターにレッシュ必要ないね はぁ... オンジェフラムを作ってもらうよ もっとロジェフラムを作ってもらうよ うわ! これはどこにしよう! あのようなものを入れるのかいいかな? このようなものを入れるのかいいかな? ひ gustとんどいたり、 情報が入れるのかいいかな? 何を入れるのかいいかな? いいもの!できそうだよ! さあ、何を入れよう? さあ、何を入れよう? いいもの!できそうだよか! さあ、何を入れよう? いいものだよ! 新しいものができちゃいそう! 何にしようかな? これ、うまくいくかな? やった!できた! 少しは成長できたみたい! 少しは成長できたみたい! もう、ここからパッケーは 何を入れるのかいいかな? どこにしよう! それはここから出てきたみたい! 何を入れるのかいいかな? さあ、何を入れよう! いくらっしゃ、何を入れよう! 何を入れるのかいいかな? 초록색 4칸? 어! 있다! 좋다! 자유제거는 뭐야? 흠... 자유제거는 뭐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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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제거는 뭐야? 뭔진 모르겠지만 1칸이니까 좀 만들어볼게 아! 2개 들어가야겠네? 대충 만들어볼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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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또 미스 리큐리즈 히어로이 가이스티? 이름 참?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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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단 올만큼은 왔는데 어쨌든 간에... 뭔가 딱히 결과가 안 나오는 건 똑같네요 흠... double pump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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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ano소시 negro 흠... 흠... 난 전부터 자고 갈꺼 검색한번 해볼까? 성수의 큰 과자 여기서 넣을까? 성수의 한참 뒤에 나와요 탑 입고 나중에 가는 탑 아 악마의 들판 너머에 있는 그 탑 말하는 것보다 필요없다 필요없네 總대 글씨는 대로 해야돼 바로 Thanos zelf it 랑 랑 랑 Twitter 펭 메신저 보이나 심부름꾼이나 똑같은거 아닙니까? 귀엽네 그냥 보스가 전혀 잘해줬겠지 아 원래 작은 계기로 뭔가 많이 바뀌긴 하지 대신 귀엽잖아요 좀 가짜 낼 수는 있어도 남이 보기엔 사소한 얘기 이런게 중요한거지 이건 뭐할 줄 알아야 되는거 소리를 전달하자 달성 후 하루 경과 450폴이네 우리 할머니 또 이번에 무슨 퀘스트를 주실려나 어? 할머니가 아니네 아 피터심의 그 기자님 애들이 되게 익숙해 라이자 말대로 진짜 많이 했나봐 또 만들어 가야 돼요 또 만들어 가야 돼요 그거 또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거 한마디 두개 넣으니까 끔찍 나니까 뭐 뭐 뭐 뭐 품질을 몇이랬지? 아니 등신인가? 이게 기억이 안나네 품질이 상관이 없어? 이네 확실하지? 후회 안하지? 좋았어 세상에 이런 쓰레기가 있구나 싶게 이는 좀 심하니까 70정도 맞춰봐 이는 좀 정보상의 딸이었구나 퀘스트가 혹시 갔냐 집에? 왜이렇게 잠을 많이 자? 어? 너무한거 아녜? 아... 아... 홀리씨... 아, 네! 네! 와, 엄마 아빠 되게 오랜만이다. 아라, 뭐? 아니, 연금술에 써먹으려구. 음... 하하하하 아, 네! 아,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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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칭찬하면서 까는거죠, 시계, 부모님의. 흠? 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네! 연금술로 밭에 농작물을 더 빨리 자라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내가 귀찮네요. 어? 잠깐만. 지금, 잘 필요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하나 생각났는데. 아, 길이 어디더라? 어, 이쪽이었던 것 같아. 맞나? 음, 여기. 네. 지금, 무지개 포도를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챙겨야되거든요. 둘이 다 썼기 때문에. 어, 둘이 다 썼기 때문에. 둘이 다 썼기 때문에. 열이 더 썼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이 등부분이 좀 낮은 핫질이어도. 여기 있는 것들이 등부분이 좀 낮은 핫질이어도, 필요하긴 해. 아, 이거, 네. 난, 난, 지금 나, 그러고 싶어. 우와, 이 정도면 되겠지? 퀘스트 퀘스트 이쪽으로 트시잖아? 어? 아닌데? 반대쪽이네 두 군데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두 군데가 가져가 아빠 많이 도와드려요 얘들아 세상에 떡밥을 먹으면 어떻게 해 신시아 선생님? 신시아 선생님이 또 누구야? 처음 들어보는데? 음... 저거는 대충 넘겼고 그 다음에 예치 가지 아 맞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본건데 습관처럼 옛판내 들어갔다가 본건데 파이널 판타지 연기했더라구요 세븐 원래 3월이었는데 4월로 연기했더라구요 근데 그걸 보고 딱히 막 아무 생각이 안들었던게 물론 파판을 기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파판인데 연기를 안하면 말이 안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랄까 안도감? 내 익숙했던 지난날의 파판에 대한 기억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안도감? 어? 혼철강판 다 있는데 굳이 갔네 굳이 갔네? 만들어보고 와야되나? 열받네? 바로 만들어 일단 인공부터 만들어야되거든요 이 말하는게 어디서 잘해볼까요? 좋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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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e 좋은 것 inc... друг bas 충분하겠다 그 다음에 어디 있었더라? 어떤 나무랑 하는거였던거 같은데 어 여기다 오오! 좋은 느낌이네 뭐를 넣을까? 좋은 것! 좋은 것! 자! 뭘 넣을까? 좋은 것! 뭘 넣을까? 좋은 것! 자! 뭘 넣을까? 뭘 넣을까? 뭘 넣을까? 아 뻑! 100이 넘었는데 2칸 밖에 안된다고? 와 개 에바다 10에반데? 축적된 듯이 힘들어 아 조금씩成長됐다 어쨌든 모르랑 삼십사 훈철장판으론 뭐가 날까? 서울시의 큰 가시 씁 계열 받네? 어디에 넣을까? 하아 하아 갑시다 이제든 나는 퀘스트 하려고 했던거죠 이제 떴네 이제 떴네 아 어떻게... 염색 선은 좀 잘되고 계신가? 인자 튼튼한 목재 엄청나게 튼튼한 최대한 두개 오케이 한개 가져가 가가 미리 만들어와서 가가 잘됐네 우리 아저씨 보기 좋아요 저런거 자 우리 아저씨 염색소 일은 도와드렸고 이번에는 이 아저씨 저 또 많이 컸죠 어 그 얘기를 안하시네 아니 근데 악기를 잘한다 뿐이지 수리할 줄 안다는 아니잖아 이게 응? 응? 흠 금방 우린 용돈 받고 말겠네 이거 아 흩날리는 독연기? 흩날리는 독연기가 호신용템이라고요? 왜 아저씨 독으로 다 죽여버리지 골 때리네 흠 재밌네 어? 아 3개가 필요하다고? 야 장난 똥들이 3개 중에 1개가 아니었어 3개 중에 1개가 아니었어 어 이거 이제 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에? 어디에? 불같을때? 아... 좋겠다! 공급렬 레벨에 좋겠다? 전 만들겠다고? 아휴 포지션 큐브 많이 나오네 아 연구 레벨이 모자랐지? 깜빡했다 클도 올릴 수 있었네요? 설탕 퍼피 만들때 좋겠다 워파우더? 전쟁파우더요? 청이 없어 나중에 만들어 대신 뭐 만들어야되지? 아 흩날리는 도경이네 어디에 있었냐? 자, 뭐를 넣어볼까요? 아아 이래서 졸라들어갔구나 아아! 좋은 느낌이네 자, 뭐를 넣어볼까요? 좋은 것! 좋은 것! 좋은 것! 잘 흔들어볼까요? 다 써버리네 gembis hop 와... 하아.. 아니 근데 되게 약간 궁금해진게 저걸 쓰나? 이.. 이 아이템이 쓸모가 있긴 한가? 난 되게 무슬모일 것 같은데 이거 왠지 도댄지구 캣 뚝뻗어 흠.. 뇌 속에 풍속이라고요? 도견기인데? 참.. 흠.. 이거 300콜로 안될 것 같은데요? 그.. 내 들어간 정성이라던가 재료가 근데 뭐 어쨌든 300콜로 그니까 호신용템치고 너무 적이였어 차라리 프람을 만들어드리기 프람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 프람 얼마나 짧고 굵게 끝나요 그죠? 재료를 강호하는 일에 사용할 재료가 필요하다 재료를 강호하는 일에 사용할 재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신데 인구.. 하아.. 이럴땐 갔죠 어디에서 갈까요? !! 아.. 정말 가지가지 하네 로그.. 의심.. 으로 60콜이상이랬죠 로그.. 무심.. 유합몸.. 젠진.. 많이 consegu달라고.. 年的.. 로그.. 어엌.. 좋은 느낌이야? 자, 뭐를 넣어볼까? 딱이다. 너무 오버해서 잘해드리면 다음에도 그런거 기대한다고. 적당히. 요오시, 이끄소! 근데 돈이 막 그렇게까지 쓸 때가 있진 않은데. 뭐, 이 사람들이랑 사이드 퀘스트 본다는게 좀 내용이 다 이어지니까 그게 재밌어서 하는거지. 흠. 내 옷 진짜 염색해졌으면 좋겠다. 재밌겠네. 자, 일단 요거까진 끝났구요. 해봅시다. 책벌레... 아닌데? 연금술이란? 섬의 선생님? 망가져있는 하모니카. 하모니카 또? 하, 씨... 아니 뭐 하나 끝내고 오면 하나가 바로 생겨. 떼이 씨... 우물지도 주셨네? 하, 하, 아... 하, 하, 어 일단 여기서 녹화 파트 바꿔서 다음 파트에서 또 이어서 할게요 36분이 넘은 37분이 되네 다음 파트에서 뵙겠습니다